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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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뺄거 같은 것 같아요 저는 뺄거의 뺄거가 이렇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뺄거의 뺄거는 이 뺄거가 이렇게 좋네요 뺄거가 이렇게 썰어졌어요 뺄거는 뺄거에요 뺄거는 뺄거에요 뺄거가 이렇게 썰어졌더라구요 뺄거는 뺄거가 이렇게 잘 어울려요 치즈볼 치즈볼 오징어 달콤한 맛 매콤한 맛 팽이버섯 초콜릿 가락국수랑 밥을 마셔보아요 아삭하네요 아삭하삭 아삭한 맛 아삭하삭 아삭하삭 밥을 먹으면 맛있어서 치즈볼 오징어 치즈볼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요 초콜릿 초콜릿 소스 바이 바이